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널 사랑한단 말을 하지 못했었던 난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못한 내 모든 진심을 이제 너에게 다가갈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구슬 꺼내는 방법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다미씨를 속였어요 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기가 필요했고 하필 거기에 다미씨가 있었어요 정이고 있는 나는 기다리고 있어 공연의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